얼마 전에 저스틴선이 며칠 안에 중국이 자상자산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 자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국가다 보니 중국 자체 코인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중국 코인들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미 저 객시글이 뜨고 난 뒤에 중국 코인들은 이미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들어가봤자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던져대는 물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리플코인 왜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난리 나고 있죠 그간 가상화폐에서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던 중국이 드디어 이 가상화폐 전쟁통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들썩이며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요 자 그래서 왜 이번에 중국에 참전을 두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중국 코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스틴선의 트론이 있죠 저스틴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리플의 대표로 근무를 했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 리플을 모델로 개발을 한 것이 바로 트론이라는 겁니다 거래소 간의 전송용 코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리플과 트론이죠 또한 그는 리플이 한창 SC 측과의 수송이 심화가 되고 있을 당시 한 인터뷰에서 리플이 결국 승소를 할 것이다 라고 저스틴선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해당 인터뷰에서 홍콩을 통해 중국 대규모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근 이후에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했고 CBDC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켰는데 사실상 중국이 홍콩을 암호화폐 시험대로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선도 홍콩을 통해 중국의 자본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홍콩과 리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리플이 홍콩의 CBDC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하기 위한 실험에 참여를 했고 홍콩 달러가 리플 레저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홍콩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죠 중국의 4대 은행 역시도 다 참여를 한 상태이며 추가로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 역시도 이 실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 유인한 암호화폐 기업은 바로 리플 코인뿐이라는 거죠 즉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면 리플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트론은 리플을 무대에 삼아 탄생을 한 코인이고 창시자인 저스틴선 역시도 대놓고 리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자금 유입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일까요?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장기 저축으로 이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동성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폭등과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중국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자금이 리플의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 코인들 난리가 났어요 저스틴선의 게시글 하나로 수십 퍼센트씩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리플은 어떤가요? 아직 그렇게 시원하게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SEC 측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소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만약에 하더라도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미친듯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주세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르시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천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람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듀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의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의 지갑,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 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 된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2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